다음은 우리 정말 안성에서 그런 가수님이 좋았어요. 김민주 가수입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작년을 했고 처음 뵙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사랑은 사랑에 약한 것이 여자라 지난만 그 마음을 만나주는 부정한 남자의 마음 한 사람 두 말에서 잠들고 싶은 그 마음을 웃는 사람 당신은 바보야 당신은 바보야 내 마음의 너를 웃는 사람 당신은 바보야 당신은 바보야 사람은 나는 바보야 당신은 바보야 당신은 바보야 당신은 바보야 사랑에 약한 것이 여자라 지난만 당신은 바보야 당신은 바보야 당신은 바보야 가르친 맘 그 맘은 얼마 주 없는 부정한 여자의 맘 상설어 품에 안고 잠들고 싶은 그 맘은 모르는 사람 당신은 바보야 당신은 바보야 내 맘에 모르는 사람 당신은 바보야 당신은 바보야 사랑을 모르는 바보야 당신은 바보야 당신은 바보야 사랑을 모르는 바보야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어머니 아실 수 있는 노래는 여러분 같이 깔아주세요 여러분 같이 깔아주세요 당신은 바보야 당신은 바보야 당신은 바보야 술을 피우는 부견샐랑 열여덟 딸기 같은 어린 내 숨자 너마저 몰라주면 다른 나는 없잖아 아 그리워서 애만 태우는 소연 항상 자녀 잠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로 혼자 지니채 고달픈 인생길에 화덕이면서 안아 참아야 한 달 위에 눈물로 풍냅니다 계좌의 인생 파이팅 고달픈 인생 내 꽃을 깨피는 난 좀 알아낸 내 고양 엉덩이에 조각살안 그립습니다 잦은 고름 입에 불고 눈물에 젖어 이녀가 나를 불러주던 오늘의 사랑아 감사합니다